오늘은 한국인을 읽는다라는 책을 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KBS 특별기획으로 제작된 한국인을 읽는다라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책으로 출간된 건데요. 대한민국 대표 지식 교양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 운명, 생사, 돈, 메타버스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계가층의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대답형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으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섯 가지 주제 중에서 메타버스를 선택한 거고요. 메타버스 요즘 굉장히 핫하죠. 메타버스 관려주실 때도 많이 모르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는 처음에 메타버스라는 게 신문기사에 등장했을 때 새로 나온 버스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버스 이런 건 아니고요. 메타하고 유니버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확장 가상세계라고 우리말로 설명을 했고요. 국회 발표 자료에서는 나를 대신한 아바타를 가지고서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새로 나온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아직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각 기관, 공신력 있는 각 기관에서 정의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메타버스가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대략적으로 조금은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확장 가상세계, 나를 대신한 아바타를 가지고서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리 설명 갖고는 메타버스가 뭔지 여전히 감이 안 잡히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메타버스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이 둘의 차이점을 좀 보면은 우리가 좀 메타버스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상균 교수님의 그 메타버스 관련한 저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 이게 이제 김상균 교수님 저서에 적힌 메타버스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가상현실, 가상공간, 사이버 세계 이런 말을 써도 되는데 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따로 만들어서 왜 쓰는 걸까요? 이 가상현실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기존보다 쓰고 있단 말이었죠. 기술적, 테크닉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라는 말로 이 메타버스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기술적인 것 외적으로 다른 개념들이 많이 추가돼서 포용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물리적인 지구의 관계성을 정립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진짜와 진짜의 결합입니다. 실제로 있는 거고 실제로 있는 거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증강현실이라는 가상현실 같은 가상세계는 진짜와 가짜입니다. 이걸 증강현실을 해보는데 대표적인 포켓몬고예요. 포켓몬고라는 게 뭐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들이라든지 산 이런 길을 비추면은 거기에 가상의 포켓몬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길, 산, 논 이런 건 진짜인데 이 포켓몬은 가짜잖아요. 진짜와 가짜의 결합이 증강현실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으면 증강현실. 진짜와 진짜가 있으면 우리 세계. 그럼 가상현실은 무엇이냐? 가짜와 가짜입니다. 공간도 가짜고 거기 안에 있는 뭔가도 가짜인 거예요. 가짜끼리의 결합이 가상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가짜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 공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가상의 공간을 이용하는 거고 가상의 공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세계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죠. 진짜와 진짜는 우리 세계. 진짜와 가짜는 증강현실. 가짜와 가짜는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우리 세계와 가상세기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 속 세계는 가상세기가 되는 거고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세계와 현실이 조금 비슷함에도 다른데 게임 속 세계는 완전히 가상의 사이버 세계인 거죠. 현실과 단절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제 사는 세계와 그 게임 속 세계를 완전히 단절되어 있죠. 근데 메타버스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현실과 실제의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세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거울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에 새롭게 나온 단어인데요. 이 거울 세계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생활을 가상세계로 옮긴 것이에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점 배달할 때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쓰죠.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우리가 딱 켜보면 그 앱 안에 중국집도 있고 양식집도 있고 한식집도 있고 일식집도 있고 모든 가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안에는 실제적인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가상인 거죠. 가짜인 거죠. 가상의 공간에 실제 가게들이 마치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거울 세계입니다.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가상세계로 옮겨놨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배달의 민족을 좀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장면 집도 중국집도 실제로 다 있죠.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가상의 공간 가상의 세계로 들어와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공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서 마치 거기에 모든 음식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보는 거죠. 거기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메타버스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과 가상이 동떨어있지 않고 일종의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나서부터 본격화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고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뭐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쿠팡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 가서 줌 줌 미팅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급속도로 빠르게 침투한 게 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되면서 사람들 간에 접촉이 적어졌죠. 실제적인 접촉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접촉을 못할지라도 비대면 가상으로라도 간접적이라도 접촉에 대한 욕구 욕망 필요가 생겼고 그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TS 콘서트를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직접 콘서트 티켓을 사서 그 콘서트 장에 가서 마치 내가 그 진짜 공연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실제 이렇게 또 확장이 됐다 그래요. 내가 단순히 BTS 공연을 그 아바타로 티켓을 구입해서 콘서트 가상의 콘서트 공간에 가서 보고 듣고 즐기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지급해서 돈을 지불해서 그 그 BTS 안무를 구입을 하면 그 내 아바타가 BTS 안무 그 아이템을 적용하면 그 BTS 춤을 똑같이 출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상황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 돈이 되겠죠. 내가 또 BTS가 입은 옷을 사고 싶다. 그럼 그 가상세계 안에서 BTS 옷을 구입하면 내 아바타가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세계가 메타버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가 단순히 아바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옷 같은 거 사러 갈 때 신발 같은 거 사러 갈 때 내 치수 내 뭐 이런 걸 스캔이나 카메라로 다 찍어서 저장을 시켜 놓으면 그 옷가게에 딱 들어가서 내가 굳이 옷을 직접 입어보고 벗어보지 않아도 그 옷을 클릭하는 순간 내가 입었을 때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옷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아바타로 가든지 그 옷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이미 입력한 내가 이미 뭐 스캔을 뜬 혹은 카메라로 찍은 그 치수 그대로 옷을 입어봐서 전반적인 핏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증강현식 기술로 구현이 돼서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죠? 이런 게 통틀어스의 메타버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메타버스가 더 확산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자극에 대한 욕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감을 하든지 가상여행 우주여행 이런 걸 계속만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극적인 것에 약하고 성취욕구가 있단 말이죠. 뭔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상공간에서는 실제 세계보다 더 많은 그런 자극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현실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이나 시간의 제계를 받지 않고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점점 가속화되어 확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가 본격화돼서 정말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된다면 침투해 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게 두 가지가 좀 의미있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는 첫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충분히 대면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을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권력관계의 수평화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책의 메타버스 부분을 기술해 주신 분 중에서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교에 못 가죠. 그동안 못 가니까 줌으로 비대면으로 영상 화상회의 하듯이 수업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학생들의 수업을 듣는 태도를 봤을 때 누워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한 번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수님에 대한 권위 교수님과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 노트북을 해가면서 집중해 듣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누워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나 반문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부담 없이 가감 없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적적으로 마주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드니까 교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거 아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경우도 많고 권위에 대해서 좀 불복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관계의 수평화가 메타버스가 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더 수평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은 읽는 나라는 책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현재 어디까지 침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다양한 자료들도 있고 계속 읽는데도 불구하고 잘 개념적으로 와닿지 않고 대체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 저는 조금 더 메타버스가 아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을 읽는다 라는 책에는 메타버스 말고도 환경, 운명, 생사, 돈 이런 재미있는 주제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교양서 지식교양서를 한번 읽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